음악 박근혜 대통령이 버라꼬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라꼬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동맹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십 년간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7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워싱턴 DC 페어팍스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과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 등 국민 체감형 편익을 창출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